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의도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방연덕 기자,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회견 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이 없고,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회견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정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과 해병대원 특검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비판한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관철을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하는 한편,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함을 직접 전하는 걸 시작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히 새기겠다 다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끝난 당선인 총회에서 총 102표 중 70표를 얻으며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대구 달성희 지역구인 추 의원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추 당선자의 당면 과제 역시 거대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등 각종 입법 공세에 대한 대응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재한 정책 조정회의를 열었는데 당장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법안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 그러니까 각종 특검이나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였습니다.